문화재청 지난 60여 년간 사용되온 문화재라는 명칭이 5월부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 출범을 앞두고 저희가 문화재청의 기획조정관님을 모셨는데 이 업무를 지금 총괄하고 계십니다. 황건순 문화재청 기획조정관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라는 명칭이 5월 17일부터 바뀌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유산으로 바뀌는데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데 그렇다면 이게 궁금합니다.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뭔가 필요가 있어서 바꾸는 거고 문화재와 국가유산의 개념이 아예 다른 겁니까? 문화재와 국가유산은 대상은 같습니다. 대상은 같지만 바라보는 관점과 업무의 방향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문화재는 한자로 풀이하면 문화에다가 묽은 재자가 붙어있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익숙한 용어로는 골동품이 대표적인 문화재였던 거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문화재를 바라볼 때는 골동품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로 이미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미 헤리티지 유산적 관점을 국민들이 가지고 계세요. 그에 맞춰서 우리도 문화재에서 유산 의미로 정책을 바꿔야 할 표정이 있기 때문에 국가유산청으로 새출범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문화재라는 명칭이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하고 재화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자연물이라든지 어떤 사람, 물, 사양이라는 거 지칭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문화재라는 용어가 1950년에 일본에서 문화재 보호법을 재정을 하면서 만들어진 용어였습니다. 그 용어를 우리가 1962년도 문화재 보호법을 우리나라가 제정하면서 받아들였던 거예요. 두 번째는 저희가 62년부터 천년기념물과 자연 명성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연유산 쪽 업무를 문화재라고 또 부르게 된 거예요. 문화가 아닌 밭인데 문화재라는 용어로 명칭을 쓰다 보니까 이제 좀 변경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미 유리해석호에서는 세계유산과 인류무형유산, 기록유산 이렇게 3분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유산 안에 세계 문화유산 파트와 세계 자연유산 파트가 있어요. 날코 보면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꾸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이죠. 그동안 문화재창 하면 일반인들이 이런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규제기관이다. 개발을 좀 제한한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문화를 보존한다. 이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김포의 장능 앞에 왕릉뷰 아파트 문제. 공사 제한 처분을 내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 분쟁까지 해서 건설사하고 분쟁했는데 패소를 하거나 이런 일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개발과 관련된 갈등의 당사자가 문화재창이 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러면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보존해야 할 핵심 규제들은 그대로 지킵니다. 해당 유산의 가치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한 일정한 범위의 규제는 필요하거든요. 핵심 규제는 지키되 핵심 규제를 벗어나 있는 부분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좀 규제를 합리화하자는 것이었고요. 지금 김포 장능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제가 패소를 했습니다만 저희 규제할 수 있는 권한 범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서 일종의 규제가 들어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법원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하신 것이죠.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국가유산청이 5월 17일에 출범을 하면 불교유산이라든지 문화유산, 또 우리 불교계에 미칠 영향이나 변화가 상당히 많다고 보십니까? 저희 국가지정유산의 33% 정도가 불교유산입니다. 상당한 비중이죠. 그리고 개별유산 하나하나마다 역사성을 따지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저희가 유산으로 바꾸는 이유가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선조가 남긴 역사와 가치, 인물,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데거든요. 그러면 불교유산 하나하나 속에 내재되어 있는 고성대덕들의 이야기라든가 그게 지금까지 전해오게 된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외형적 관람보다는 그런 소프트웨어의 콘텐츠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 파트에서 저희가 관련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 관광객이나 사찰 답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내용을 더 잘 현장에서 숙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불교유산이 불교유산이 불교문화재변을 확대하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3분의 1이 불교유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조사를 하거나 혹은 보존처리를 하거나 혹은 디지털화된 작업을 할 때도 사찰 소유자와의 협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불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직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쉽지가 않았었어요. 이제 5월 17일부터는 유산정책국 내에 종교유산협력관이라는 자리가 하나 생깁니다. 그 협력관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조계종단 혹은 다른 종단, 불교종단과 소통하는 창구가 될 겁니다. 매우 저희는 바라고 있고 그 역할이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BBS 불교방송하고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청 산하기관이죠? 네, 맞습니다. MOU를 체결했는데 자연유산 분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력 방안을 체결한 거죠? 네. 어떤 관련된 정책이 있습니까? 저희 불교유산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교자연유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거의 대부분의 사찰들이 초입부에서부터 사찰 공간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공간이 매우 예쁩니다. 사찰 경관님이라 하죠. 매우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일반 국민들이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고 사찰 선인들도 손발이 부족하다 보니 그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 문화재연구원과 MOU를 맺은 것은 불교에서도 지금 명상 프로그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런 명상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 자체로서의 사찰 경관님이 또한 좋습니다. 그걸 맞물려서 자연 명성을 보존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명상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공간 이런 등등의 아마 사업들이 그 MOU 속에 들어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이 이제 5월부터는 국가유산청으로 바뀝니다. 오늘 왜 바뀌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문화재청의 황건순 기획조정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